네, 몰림을 향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는 강미래 역을 맡았는데요. 네, 소심하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호주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가운브를 맞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봐주시고, 네, 윗속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왼쪽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역시 담당 대기 해주시고요. 네, 타은우 씨를 무대로 모시고 커플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은우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매튼에서 바로 걸어 나온 듯한 외모로 어디서나 시선에 가도 화려한 뇌, 얼굴은 천상계, 성격은 지하계라고 부리도록 합니다. 왼쪽부터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 복구 커플 풍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오른쪽도.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손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손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무대 아래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네, 이따가 또 대신 관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차은우 씨 단속 사진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침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네, 침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네, 침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대 아래에서 한번 보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기 씨도 이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자신의 예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서 주목을 붙 차지하고 싶어하는 외로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네, 편안스러운 꽃을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동현 씨.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두 잔집 아래 같은 겉모습과 달리 자수성과의 아이콘. 여노영 여노같았습니다. 네, 가장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무대 위에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임수영 씨, 사은우 씨, 조우리 씨 세 분을 다시 무대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간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보시고 파이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넷. 네, 가운데로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무덤어 주세요. 네, 손하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손하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어서 가운데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오른쪽 마지막으로 시작드릴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잠깐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을 모시고 무대 또 단체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사완두 대부분 옆에 가려주시면 됩니다. 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더 가운데로 주시고요. 네, 이제 더 가운데로 주시고요. 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무대 아래로 모시고 네, 저희가 자리와 세팅이 있는 대로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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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